안녕하세요.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돈을 좀 푸는 것이 무슨 문제인가 돈을 좀 더 주는 것이 무슨 문제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입니다. 총선을 앞둔 현금 살포는 광범위한 사회현상으로 자리잡게 됐습니다. 4월 8일 날 문재인 정부는 4월 15일 총선 전에 총 1조 2천억 정도를 풀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달에 코로나 사태로서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지 못한 52만 명에게 선직업 형태로 27만 원씩을 나눠주고 또한 아동수당을 받는 만 70 미만 아이들에게 한 명당 40만 원의 아동들 돌봄 쿠폰을 13일 중 지부하기로 했습니다. 그야말로 돈을 써서 표를 사는 행위죠. 이에 맞서 4월 9일 날 김종인 미래통합당의 총괄선대위원장은 우한폐렴과 관련해서 정부는 모든 대학생들과 대학원생들에게 100만 원씩을 지급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여당이나 야당이나 나라가 포퓰리즘 강풍에 길을 잃어가는 그런 형국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포퓰리즘의 효과입니다. 포퓰리즘이 국가를 어떻게 거들내는지 그리고 국민들을 어떻게 비참하게 만드는지는 베네수엘라라든지 아르헨트나 그리스턴과 같은 국가들의 관련 기사만 검색해봐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돈풀기로 대표되는 포퓰리즘이 한 국가에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는지를 좀 체계적으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생산 요소 가격의 인상과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가 발생한다. 포퓰리즘은 돈을 마구잡이로 푸는 것을 뜻합니다. 통화량 정발을 낳게 되고 통화량 정발은 물가를 상승시키게 되고 이에 따라서 인건비를 포함한 모든 생산 요소 가격들이 급등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자국에서 만드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 경쟁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수출 증대를 통해서 외화 획득이 중요한 한국 같은 나라에서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게 됩니다. 그 타격은 곧바로 만성적인 무역수지 혹은 경상수지 적자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만성적인 적자국이 되는 것이죠. 경상수의 적자국이. 두 번째는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외환위기를 궁극적으로 막게 됩니다. 재정저출을 열리기 위해서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세금을 올리고 다른 하나는 화폐를 찍어서 돌리고 세 번째는 적자 국채를 발행한 겁니다. 세금을 올린 일이 조세지항을 받기 때문에 흔히 국채를 발행해서 다음 세대에게 채무를 떠넘기는 방법을 즐겨 사용합니다. 포퓰리즘이 극성을 부리게 되면 국가 채무는 가파른 속도로 늘어나게 되고 결국 국내 총생산 대비 국가 채무 비중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면서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해외신용평가사로들로부터 국가신용등급뿐만 아니고 그 국가 내에 있는 기업들의 신용등급이 하락하게 됩니다. 국가 부채가 일정규모 이상이 되면 원리금과 이자 상환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따라서 외화조달이 힘들어지게 되고 결국은 외환위기를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현재하게 높아지게 됩니다. 세 번째는 만성적인 경상수리 적자 상태가 되면 생필수품이나 사회인프라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포퓰리즘은 국제 경영력 상실 때문에 해당 국가를 경상수리 적자 상태로 만든다는 것은 조금 전에 설명했습니다. 경상수리 적자 상태가 된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무언가를 팔아가지고 외국으로부터 달러를 가져오기가 힘들어진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가 소비하는 생필수품이라든지 전기, 가스 등은 모두 다 달러를 지불하고 구입해오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조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는 셈이죠. 따라서 국민들은 생필수품 공급난에다가 심지어 전기, 가스 등과 같은 사회인프라 가동이 불가능해지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얼마 전까지 그런 베네수엘라라든지 그 다음에 아르헨티나 같은 데서 전기가 자주 공급이 중단되는 그런 외신을 접한 적이 있을 겁니다. 전기 공급조차도 힘들어지는 그런 국가가 되는 셈이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생산적인 활동을 줄이기 위해서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계정지출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생산적인 활동을 하는 계층에게 과세를 많이 때리게 됩니다. 이제 세금을 많이 물리게 되죠. 세금 부담이 계속돼서 높아지게 되면 결국 투자나 생산적인 활동을 사람들이 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자리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젊은이들은 자기 나라를 떠나서 해외에서 일자리를 구하러 나가야 되는 그런 딱한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정부는 이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공무원이나 공공부분의 일자리를 대폭 늘리게 됩니다. 공무원이나 공공부분 일자리란 것은 결국 세금으로 지탱되는 그런 일자리이기 때문에 그 세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또 세금을 올려야 되는 그런 악순환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포퓰리즘을 인해서 무임승차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공짜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많은 인재들이나 부자들이 자기 조국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의 보조금을 먹고 사는 사람들의 숫자가 날로날로 늘어나기 때문에 한 사회에서 생산적인 활동을 하거나 또 부를 가진 사람들에게 감내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세금을 밀리게 됩니다. 근로에 대한 중과세하고 재산에 대한 중과세는 계속되기 때문에 자산이 많거나 유능한 사람들은 모두 다 모국을 떠나게 됩니다. 지금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도 웬만큼 유능하고 자산가들은 다 떠났습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남아서 고생을 하고 있는 셈이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입니다. 통화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자국 화폐 가치는 계속해서 떨어지게 됩니다. 재정지출 증가는 곧바로 통화량 증가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기 나라의 화폐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 거죠. 나중에는 심한 종이처럼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산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 자기 나라 화폐를 버리고 금이나 달러들을 계속해서 매집하게 되죠. 자국 화폐 가치의 하락은 구매력 하락으로 이어지게 되고 구매력이 하락하게 되니까 또 명목 임금을 올려줘야 되고 명목 임금이 올라가기 때문에 다시 또 그 국가가 만드는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외화를 벌어들이기가 더 어려워지게 됩니다. 일곱 번째는 깡통연금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연금과 같은 것들이 국가가 약속을 지킬 수 없습니다. 포퓰리즘의 큰 폐해 가운데 하나는 국민들의 노후를 아주 불안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포퓰리즘은 필연적으로 재정 위기를 낳게 되는데 막대한 부채를 짊어진 상황에서 외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재정지출을 삭감할 수밖에 없는 채권국에서 돈을 빌려주면서 재정을 축소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거기 과정에서 연금이 삭감되는 비극적인 상황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기에 따라 대부분 이런 포퓰리즘 국가들은 반복적으로 경제 위기를 경험하기 때문에 경제 위기 상황 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국에 돈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경제가 가라앉았을 때 주택이나 이런 것을 다 구입하겠죠. 그러면 또 올라갔을 때는 임대료 그런 부담이나 이런 것 때문에 더 많은 고생을 하겠죠. 만성적인 포퓰리즘은 한 국가의 근로욕이나 생산 기반 자체를 무너뜨려 버리기 때문에 국가 부채를 조금은 줄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다음 세대가 되더라도 전 세대가 짊어진 막대한 그런 국가 부채가 거의 해소되지 않는 상태로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대를 이어서 고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탈리아라든지 그리스 같은 경우는 대개 유럽연합국가 가운데서도 국내 총생산 대비 국가 부채 규모가 대개 132% 128% 정도 그렇게 높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날아가지 않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채권 국가에서 탕감을 해 주지 않는 한. 그러니까 다음 세대는 영문도 모르는 상태에서 엄청난 국가 부채를 안고 거기에 따라서 원리금하고 그다음에 이자를 계속해서 상환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그냥 있지 않지 않습니까. 잠을 자는 순간에도 계속해서 돈이 갚아야 될 돈이 늘어나기 때문에 죽을 고생을 하는 거죠. 우리가 죽을 고생을 하는 쪽으로 나아가고 우리 세대는 우리가 결정했으니까 책임을 지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다음 세대 애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그 세대들한테 그렇게 수십조 작년만 하더라도 국가 전체의 국가 부채 규모가 연금 같은 걸 다 합치게 되면 60조 2018년에 대해서 2019년도 60조 정도가 늘어났지 않습니까. 정말 못할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자원을 이렇게 낭비하면 지금 세대도 다 겪고 살다가 겪을 거고 다음 세대는 죽을 고생을 하겠죠.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